오동진 영화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오드리 헷번 얘기. 영화평론가시니까 잭클린 비셋.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이 사람이 왜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어쨌든 팩트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말 그 사진들을 모사해서 그렇게 연출해서 찍는 것인지 본인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 촬영을 하는 사진 기사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우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이 항상 똑같죠. 글쎄요. 오드리 헷번이 아프리카에서 기아 공사활동을 하는 사진하고 이번에 캄보디아 포너빈과. 그렇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우연한 일치고는 너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조금 면밀한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기능들이 좀 이상하게 오작동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 저 뭐 이때문요? 저 팬클럽 같은 그런.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공개로 비공개라고 하면서 그걸 공식화시켜서. 만약에 저게 의도된 그런 자진이라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이게 예전 한 10년 전만 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만 다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활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저거 다 알려져요. 저거 만약에 국제적으로 알려진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만약에 의도된 연출로 했다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국제적으로 망신 아니에요. 영화인들이 저. 가십거리죠. 가십거리. 가십거리. 트럼프의 부인 이름이 뭐였죠? 멜리라. 멜리나인가요? 어쨌든 트럼프는 문제가 많았지만 부인은 일정하게 스트레스를 취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품위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모방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의 그 아름다움에 이렇게 자신이 없나? 창조적 모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인 거 아니에요? 드러났는데 완전히.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제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크림비셋의 의상이나 또는 그런 아우라를 흉내내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서 네. 본인이 아마 추앙하는 어떤 캐릭터들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것을 공적 자리에서 공적인 신분으로 저러는 건 좀 무지가 있죠. 좀 개인적 신분이라면 좀 사적인 관계의 사람이 얼마든지 흉내내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구나. 뭐 저런 취향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인 자리도 보통 공적인 자리가 아닌데 말이죠. 정말 주변에서 좀 판단해서 좀 말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위기의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했을 때요. 위기의 민주주의 다큐멘터리는 여러분들 잘 못 보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이라면. 넷플릭스에서. 왜냐하면 왜 못 보시냐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구속하고 룰라 다실바 구속하고 또 전직 대통령 탄핵하고 뭐 등등 과정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보고 있으면 못 보겠어요. 제가 처음 해볼 때 그랬었고 정말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다시 보더라도 또 여러분들 보기에 굉장히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브라질과 우리가 똑같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정치적 어떤 구도가 이렇게 짜져 있구나. 그리고 수사 방식이나 또는 그것을 올가매에는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죠. 그래서. 검찰과 법원과 언론과. 언론과. 검찰의 세러지오 모르라고요. 그 연방 판사죠. 일종의. 우리랑 좀. 사법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모루에 의해서 주도된 어떤 그런. 이른바.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수사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다큐멘터리는 어차피 어느 정도는 프로파겐다 미디어입니다. 한쪽의 진영을. 다큐멘터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다. 그건 다 하는 소리고요. 네. 다큐멘터리야말로 편향적이고. 어떠한 자기 정치적 이도로기를 지하하는 그런. 그런 작품들이죠.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네. 보셔야 됩니다만.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부패의 메카니즘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시즌 2개짜리. 네. 8부작 2개짜리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이것도 브라질의 정치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드라마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부패의 메카니즘. 브라질이 부패가 심했거든요. 사실은 룰라나 지우마 호세프가 부패의 고리에서 잡힌 거거든요. 브라질이 구조적으로 부패가 워낙 만연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이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정치적 맥락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법적인 법리적 싸움으로 전환시키느냐 이거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 정치도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모두 사법적 처리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부패의 메카니즘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가 2019년에 나온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2019년에 보호소나루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2018년에 룰라다실바가 구속되는 그 과정에서 보호소나루가 대중적 인기를 모으는 와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패의 민주주의라는 드라마는 보호소나루의 정치적 프로파겐다의 드라마입니다. 보호소나루 쪽이죠. 그런데 2019년에 보호소나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브라질의 지식인 계층에서 큰 문제점을 생각했고요. 큰 위기 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멘터리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민주주의는 룰라다실바 쪽 정당의 프로파겐다에 치명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물론 지향점을 갖고 보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팩트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이런 것들 두 개를 다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볼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위기의 민주주의 다큐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심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한국상 어떤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루지오 모루 판사가 룰라의 부패고리를 물고 늘어가는 게 똑같아요. 구체적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재명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 그런 거죠. 구체적 증거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수사 방식이 굉장히 불법적이었고요. 그리고 마치 지금의 한국검찰이 언론에게 기사 주듯이 받아쓰게 하게 하듯이 그렇게 연출된 수사를 했죠. 그리고 언론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미디어를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한 굉장히 잘 활용한 검사, 판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인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네. 기사나 또는 보도가 나가면 대중들은 민중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면 대중들이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다만 선이냐 악이냐 돈을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얘기,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대중들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사느라고. 그래서 사안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면 그냥 이 사람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저작거리에서 밥을 먹거나 포장마치에서 술을 마실 때 뭐 어떻게 했어? 돈 먹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구체적 정황 하나도 없어요.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브라질 정치 스캔들의 대표적인 어떤 모델링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 국가하고 똑같아요. 도대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성남 축구. FC 성남. 거기에 어떻게, 자금이 어떻게 됐다는 건지. 그게 북한 뭐 어떤 접촉 라인과 어떻게 연결됐다는 건지. 뭐 아태엽까지 나오고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거기까지 안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그렇게 나오면 뭔가 있겠구나. 뭐 있구나. 뭐 모를 리 없겠지. 받아 먹었겠지. 이런 거거든요. 정치인들 다 돈 받아 먹잖아. 그게 정거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군사력을 동원한, 무장력을 동원한 쿠데타는 아니지만 조작된 여론과 조작된 이미지로 쿠데타를 사실상 일으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위기의 민주주의로 보시면 한국하고 똑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민주주의는 결국은 놀라다실 거가 구속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재인 같은 사람. 그렇죠. 전 대통령 같은. 그리고 또 이재명 같은 사람. 이런 이미지로 이제 연결되니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은 2018년에 상파울러에 있었어요. 상파울러에 한국영화제 때문에 갔었고. 그때 제가 소개했던 영화제가 아마 2017년,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곡성을 소개했었거든요. 곡성. 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브라질이 포르투갈 어렸잖아요. 남미 전체는 스페인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브라질만 포르투갈 어렸어요. 그래서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전혀. 아무 말은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라는 영화를 소개할 때 브라질이 상파울러 초행길이어서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먼저 영화를 상영하고 원래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인터넷 덕션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가이드를 좀 해주고 나서 영화를 상영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거꾸로 됐어요. 네. 영화를 상영하고 제가 무대에 올라서서 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이게 전혀 사실은 언어도 전혀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르잖아요. 브라질 그 상파울러 관객들이 저한테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손을 들고 한국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곡성을 보고 나서 곡성이라는 공포영화를 보고 나서 한국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한국에서 이상한 죽음이 많습니까? 세월호 직후였거든요. 세월호 직후에 나왔던 영화였고 그래서 좀 뒤늦게 상팔로에서 틀었는데 영화가 그렇게 교감을 시키는 거죠. 제가 상팔로에 그때 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상팔로 지역사회 분위기나 브라질 사회 분위기가 그때가 이제 보소나로도 넘어가던 때 룰라다실바가 구속되던 때였고요. 보소나로가 9년? 2019년에 이제 집권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원래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4년 중임제니까 네 글쎄요. 이번에 보소나로는 트럼프처럼 담임하고 뺏긴 거죠. 지금 사실은 룰라다실바가 다시 집권을 했습니다만 우리랑 똑같다는 게 뭐냐면 1.7%인가 그래요. 원래는 선거 당시에 선거 전에 룰라다실바가 다시 나오면 큰 표차로 이길 것이다. 워낙 보소나로가 무지목매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우파 진영이 굉장히 뭐랄까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듯이 브라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7%의 박빈 승부차로 이겼기 때문에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국회가 보소나로 진영의 국회가 다수예요. 쉽게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룰라다실바가 재집권을 했습니다만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부패의 구조적 고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법, 법조화, 언론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미디어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조적으로 정비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남는다는 것을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테마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영화 한편으로 알 수 있듯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한국의 당시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보여줬듯이 상파울로에 제가 다니면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전부 방탄차 타고 다니려고 하고요. 상파울로에 깽단이 많았고 그 깽단이 상파울로에 삼성 공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습격을 했었고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브라질 사례를 봤을 때는 그것이 위기 민주주의는 다큐멘터리 표출된 건데 부동산평론가에서 보셨을 때는 검찰이 조작하고 수사하고 또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결국 그것이 하나의 군부 통치와 다른 지배로 하고 야당의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시켜서 지어버리고 브라질도 우리나라 같이 51대 49 또는 48대 47 정도의 우파 좌파 양진영의 진영 간 노력이 굉장히 강하고 거의 우사하네요. 그렇죠.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룰라다실바가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인성노동자 출신이고 그리고 룰라가 집권했을 때 빈민 우대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실제로 교육 수준을 올려놨고 빈민층을 줄여놨죠. 브라질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7위로 올라갔고요. 브라질 내 백인 지배층이 안 좋아할 일만 한 거죠. 사실은 백인 지배층은 자기네들 돈으로 그렇게 먹여 살린다.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 이런 1차적인 감정적 대립이 많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노무현 시대를 겪었듯이 노무현 시대 때 우리가 열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뽑아냈지만 선출했지만 집권 내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FTE 문제도 있었고 갈등과 진영과 논리의 싸움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과정이 사실 브라질에서는 룰라 시대 때 생겼고 그 이후에 지우마 호세프라는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여기도 똑같아요. 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회계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회계 장부를 조금 응용해서 처리된 거죠. 왜냐하면 좀 늦게 기입하느라 이게 장부를 늦게 기입할 때 이걸 어떻게 변형시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작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회계 조작으로 검찰에서 걸어서 탄핵을 한 거죠. 그런데 대중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복잡하게 만들면 회계 조작인지 회계 장부의 잘못된 기입인지 잘 몰라요. 그냥 돈 해먹었구나 이런 거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렇죠.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마치 그래서 지우마 호세프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과정에서 대통령 직권 과정에서 회계를 맨날 장부를 조작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됐죠. 그래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자본주의 시스템은 복잡하게 만들면 회계가 됐든 무슨 경제적인 무슨 이슈가 됐든 정치적 문제가 됐든 복잡하게 만들면 참 몰라요. 대중들을 그래서 자꾸 경각시켜야 됩니다. 자꾸 뭔가로 지운 말로 심플한 논리로 알아듣기 쉽게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필요한 거죠. 복잡하게 설명하면 져요. 좌파 진영들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를 너무 복잡한 현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토와 슬로건과 전술을 굉장히 정확하게 구절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영화도 작품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영화도 작품이 좀 쉬워야 되거든요. 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냈지만 이번에 룰라가 다시 당기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역시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보수나루가 예컨대 반민중적 정책을 너무 노골화해서 구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파시스트로 평가받는 어떤 측면이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렇죠. 똑같아요. 어느 나라하고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51대 49의 진영 논리 사업이 굉장히 강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얼마나 미국이 우스운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 다시 바이든이 됐습니다만 양당 제외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여튼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좀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브라질도 우리랑 똑같이 장기 독재를 20몇 년을 겪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8년에서 7년 다음에 25년을 겪었어요. 그런 나라는 대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부패 스캔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다 돈 먹고 돈 먹고 돈 먹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계, 집안 또는 회사 또는 정치 구조가 너무나 흡착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풀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묘수를 찾느냐가 문제인데 룰라도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세 번인가 낙말을 하면서 네 번째는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연정을 한 거죠. 연정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보수적인 어떤 인사하고의 결합을 한 거죠. 그런데 다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했을까 이런 것도 지금 재평가 다시 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몇 가지 시행처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한국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좀 다른 게 있다면 어쨌든 우리는 전체적으로 대중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정치적 자각의 어떤 그런 수준이 좀 높거든요. 쉽게 브라질처럼 뭐 그런 사례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늘 또 쉽게 현혹되는 것이 대중적인 어떤 정치 심리라 불황은 마찬가지죠. 검찰과 언론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막 거기다 법원까지 가서 하게 되면 그 지회 권력 구조가 다 똘똘 뭉친다는 건데 기득권 내놓고 뭉치는 거죠. 그렇죠. 브라질의 라바자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세차 작전이었거든요. 검찰에 검찰과 그 법원의 세차 작전이었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마니플라테에서 온 거였고요. 이탈리아에서 마피아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아주 청렴한 검사가 마피아 소탕 작전을 펼쳤죠. 이게 마니플라테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거고요. 그 검사는 사실은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건 아니죠. 이 라바자투로 이끌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세르지오 모루 같은 검사 판사는 정치적 야심이 조금 있었다가 보소나로 집권 시절에 법문연관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윤석열하고 좀 다른 게 보소나라고 또 대립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갔죠. 그리고 자기가 개인 정당을 차리고 국회 이번에 출마를 해서 지금 의원이 됐습니다. 약간의 어떤 경로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라바자투 같은 어떤 세차 작전이라는 이름의 검찰의 대작전 이런 것입니다.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벌이는 어떤 일정한 음모적 작전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큰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게 조국 사태 때부터였어요. 조국을 수백 회? 수백 회에서 사실은 압수수색을 하고 등등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비슷한 행로로 가져가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검찰 라인에서 이걸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역으로 본 것 같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저쪽 애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마치 양쪽이 다 뭔가 어떤 가이드를 준 것 같은 그러나 그러면 룰라가 이겼잖아요. 그건 어떻게 어쨌든 룰라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겼잖아요. 다시 이겼잖아요. 대중들의 평가는 결국 이후에는 정당하게 이겨진다고 생각하고 역사적 정당성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굳이 그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굳이 겪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광장에 나와서 또 지금 겨우는 데 또 고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미디어 영화 여러 가지 교육적 기자재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겼다는 부분에 방점을 우리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득권 동맹들 검찰 처음에 보수 나라에게 그걸 그렇게 희릴렸던 것 중의 하나는 위기의 민주주의 같은 다큐멘터리가 좀 나중에 나온 거고요.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브라질은 위기의 민주주의 같은 선험적 다큐멘터리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미리 볼 수가 있고 생각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은 되겠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가 현대사가 현대사가 무지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고 항상 1보 전진 2보 후퇴의 과정을 겪는 건데 짧은 강한 반동의 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버티시면서 올바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정치가 저 같은 영화평론가가 이렇게 떠들면 안 되잖아요. 왜요? 영화평론가는 영화 얘기해 정치 영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치는 정치평론가들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영화평론가가 얘기할 만큼 자기가 혼란스러워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는 영화 얘기해야죠. 저로 하여금 영화 얘기하기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영화를 찾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하는 사회가 정보의 과학은 뭘 만들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다큐멘터리 힘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다큐멘터리 만들어야죠.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자신의 정치 방향에 대한 프로파겐담입니다. 어느 쪽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사회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치우치더라도 공정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말이 빨라져서 말을 더듬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옛날 보러 오셨어요. 제가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민주주의 여러분들 넷플렉스요. 넷플렉스의 위대한 성과죠. 이런 영화가 사실 극장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관객 속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윤석열 전권이 노리는 게 무엇이구나. 그리고 하나의 윤석열, 김건이 인물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지배 구조율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어떤 생활을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수사를 해요. 수많은 부패거리가 있는데 그게 모두 룰러하고 지우마우세프 책임으로 몰고 가는 선택적 수사라는 거거든요. 룰러한 감옥도 갔다 왔죠? 룰러가 이제 처음에 12년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에 이 심에서 8년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심판사가 구속해서 재판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제가 기억할 때는 530몇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538이면 한 2년 가까운 기간을 수감됐었죠. 전직 대통령이. 또 지우마우세프가 또 못 때문에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어졌냐면 룰러를 구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룰러에게 정무장관을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각료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불법 도청을 해서 지우마우세프하고 룰러다실바하고 서로 통화한 내용을 대중단에서 공개했는데 그걸 다큐멘털을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게 꼭 그런 내용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디어로 조작해내고 홍보해낸 거죠. 똑같습니다. 그게. 브라질하고 대한민국은 다른 점은 그것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전화... 하는 수법은 지배권력이 하는 수법은 동일한데? 민주의 공격성이 좀 다르죠. 저희는 좀 공격적이죠. 저희가 아마 저희 대중들의 정치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리는 4.19 혁명이라든가 또... 선언적 교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또 부산 부마항쟁이라든가 5월 광주민주화운동 86월 항쟁 그다음에 촛불항쟁 이걸 통해서 우리 권력을...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왔고 그 경험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부당한 권력을 쫓아내고 우리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들어냈다. 이런 점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성의 비관주의로 사시되 의지의 낙관주의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현황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렵다 이렇게 보시지만 우리는 끝내 이길 수 있다는 의지의 낙관주의를 관찰시켜주셔야 합니다. 특히 박근혜를 선출된 권력이었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던 박근혜를 탄핵시킨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경험인 거죠. 아무리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대통령은 쫓겨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이라든가 임계점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귀감이 되는 다큐멘터리인 만큼 여러분께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빨리 쾌차하셔야 되는데요. 네, 아직도 말을 많이 다듬네요. 아니, 좋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도진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오늘 박상병 뉴스 클라스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외신 문제, 워낙 국내 언론이 보도가 안 되니까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지난주에 있던 걸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시도하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의 이러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코스페러는 아니고 표절, 따라하기, 해외에 나가서 또 이러한 화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분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 박예슬과 김병상 기자가 같이 나와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의 민심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또 오늘 룰라 얘기를 우리 오동진 평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브라질과 우리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는 4.19 혁명, 그리고 부마항쟁, 또 5월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까지 통해서 우리의 권력을 우리가 만들어왔고 부당한 권력을 쫓아냈고 부당한 권력자들을 우리 역사의 심판대에 올렸던 우리의 경험을 갖고 있고 특히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를 훼손하면 우리가 탄핵시켰다는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 룰라가 다시 또 당선됐다. 이런 점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유영하이 뉴스 커멘터리 정리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유영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보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